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신버전 파워 용량 계산기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10세대 기반 그리고 3000cg 그래픽카드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파워 용량 계산기를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와서는 13세대도 있고 14세대 있고 거기에다가 AMD도 7000시리즈가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계산이 전혀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새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12월자 기준으로 만든 버전이고요. 지금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곧 PC를 살 예정이거나 아니면 지금 견적을 짜고 있거나 또는 부품을 하나하나 사먹고 계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대로 계산해서 하시면 꺼지거나 아니면 파워에 타는 냄새가 나거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표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력 수업이랑 최대치 기준. 이거는 이제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PU 전력 수업이랑 최대치가 얼마쯤 되냐. 그런 걸 적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묶어 보시면 돼요. 300W 대략적으로 300W 미만. 그리고 200W 중반 이상 쓰는 애들은 14700K에 13900KF. 13900KF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300W 살짝 초과하는 애들은 13900KS랑 14900K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렌더 기준으로 이 정도 전력 수업이랑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KF 중반 정도 쓰는 건 790X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표기를 해뒀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드에 따라서 전력 수업이랑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심하게는 2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보드가 전원부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전력 변환 효율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원부가 좀 부실해서 온도가 높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손실율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전력 수업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좋은 보드 쓰시면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드 바이오스 버전이나 아니면 보드 종류에 따라서 파워리밋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PL1, PL2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텔에서는. 그리고 에임대에서는 PP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수치가 다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아주 넉넉하게 제한 없이 넣어주는 보드도 있고 보드가 좀 부실해서 아주 빡빡하게 제한 걸어놓은 보드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CPU 전력 수비량이 각 매체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CPU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보드 여러분 좀 고급 보드 아니면 이 CPU에 적합한 보드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전력 수비량 기준으로 체크해뒀기 때문에 아마 제 기준으로 사시면 어떤 보드 사시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그냥 대략적인 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7,950x나 치잖아요. 그러면 7,950x가 240에서 270 왔다고 돼 있죠. 이 중간 값 넣으세요. 대충 255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7,950 씁니다. 그러면 이 255를 예제에 7,950 적어놓고 제가 255를 적어놨으면 밑에 숫자만 그대로 컵하세요. W는 적을 필요 없어요. 2,5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단위가 붙습니다. 합계가 바뀝니다. 보이시죠? 이거 씁으면 싹 사라지죠. 제가 지금 14,900K 기준으로 한 300W 여러분 오버하지 않았을 때 대략적으로 PL1으로 꾸준히 쓰는 파워림이 1으로 꾸준히 쓰는 용량이 300W 내외 많이 쓰면 330W 정도거든요. 이 내외라고 보고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300초가인데 딱 300 적기는 좀 양심 없죠. 300초가니까 330 정도 적으시면 될 겁니다. 14,900K면 여러분 극오버한다 치면 이게 거의 500W 가까이 쓰니까 OC한다 쳤을 때는 500W 적고요. 국민오버한다 쳤을 때는 한 400초 적으시면 됩니다. 430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 경우 오버 안 하고 쓰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30W 넣으시면 될 겁니다. 14,900K 기준으로. 13,900K에서도 330W 넣으시면 되고요. 14,700K 같은 경우에는 뭐 280,290 넣으시면 되고 이 사이값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게 이제 좀 초가 적혀있으니까 범위가 얼마인지 몰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밑에 것들은 뻔하거든요. 뻔하니까 적기 편할 겁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적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500 박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쭉 여기 사이값을 평균값을 넣어두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여기는 330 넣어둘게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20W에서 30W 사이 정도의 전력소변은 보입니다. 하지만 전원부가 부실한 애들은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양도 커요. 그래서 한 40W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고급보드 있죠. 익스트림보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기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소변은 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보드 매우 비싼 애들 100만원쯤 한 애들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40W 집어넣으시고요. 일반적인 20만원부터 40만원 사이 보드 쓰신다면 한 25W 그냥 적으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여기서 25W 적으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도 다르고 속도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오버클럭하면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전압을 높여주면 그만큼 더 먹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8W 하나에 2W 집어넣으시면 되고 8GB 하나에 2W 집어넣으시면 되고 16GB 하나에 3W 내외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적게 쓰는 애들도 있고 조금 더 쓰는 애들도 있는데 대충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쭈 맞아요. 그래서 램을 1개 쓰면 3W 짜리 하나 적으면 될 거고요. 4개 쓰면 12W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2개 쓴다고 하면 보통 2개 쓰겠죠. 그럼 6W 적으면 됩니다. 6W 적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게임이시 평균 이거 보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성조야 뭐 90Ti가 450부터 600까지 쓰냐 난 600 쓰는 거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미리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3090입니다. 3090 90Ti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 피크치는 550W 더 쓰고요. 보면 여기 아직 90Ti가 없었었는데 90Ti는 600이 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게이밍 시 평균도 얘는 얼마 정도 쓰냐면 400준반 정도 써요. 이게 게이밍 시 평균이거든요. 448 씁니다. 그러니까 좀 폭을 넓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4080을 산다 쳐도 4080 스틱스는 게임할 때 게임식 그 340W 더 쓰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 얻었거든요. 좀 하급 제품 그거는 게이밍 시에 얼마 씁니까 300W 더 쓰죠. 그래서 똑같은 4080인데 똑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35W 더 차이 나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좀 러프하게 적습니다. 피코치도 어느 정도 간암하고 상위 제품하고 하위 제품의 전력 소비량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약간 러프하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이 중간 값 넣으시면 됩니다. 이 최대치를 무조건 넣을 필요 없어요. 중간 값 어느 정도 될까요? 600에서 450이면 대략 525 넣으면 되나요? 525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 330에서 500이다. 그럼 뭐 대충 한 410 410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410, 420 사이 그렇게 넣으면 될 거고 이 중간 값 여러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300에서 400 사이다. 350 넣고 그 인식을 넣으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자 4090 쓴다 썼을 때 제가 중간 값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4090 저는 4090 중에 상위 제품 쓸 거니까 한 450원도 넣을게요. 아까 내가 검색해보니까 좀 많이 쓰는 애들은 이쯤 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싫으면 그냥 중간 값 넣으세요. 여기 중간 값 아까 중간 값은 얼마라 그랬죠? 대충 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얼추 마다 떨어집니다. 어차피 제가 최종에서 약간 더 여유있게 잡아 놨기 때문에 여유 중간 값 넣으셔도 거의 틀리지 않게 나오니 러프하게 잡아 둔 건 저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간 값 빡빡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수냉 쿨러는 기본적으로 펌프도 돌아가고 펜이 3개 아니면 2개 정도는 달려있죠. 한 개 짤 쓰시면 잘 없겠죠. 거기다 LED 장식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 코어에 뭐 온도도 표시되고 그렇잖아요. 공고생 했을 때 하나당 15와트에서 16와트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와트에서 20와트 사이에 쓰는데 그냥 평균 값 쓰세요. 공렘 쿨러 같은 경우에는 펜 숫자마다 달라요. 얘는 시스템 펜보다는 전력소별이 높기 때문에 보통 3와트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펜 두 개 달려있으면 6와트죠. 이것도 그냥 6이나 8 정도 중간 값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펜 하나 쓰는 거는 그냥 3와트 4와트 집어넣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여유롭게 한 6에서 8와트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펜은 보통 2와트 내외입니다. 물론 산업용 펜 같은 거 쓰거나 고성능 펜 쓰면 4와트 5와트 쓰기도 하는데 그런 펜은 시끄러워 잘 안 쓰거든요. 대충 2와트 해서 곱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예산할 거냐면 그냥 평균 값 볼게요. 밑에 거는 3와트로 잡을 거고요. 위에 거는 수냉 쿨러 16와트로 잡겠습니다. 3열 수냉 써서 16와트 잡고 밑에 거는 펜 좀 성능 좋은 거 써서 LED도 많이 달렸고 3와트로 계산해서 3와트 곱하기 6개 해서 18와트로 잡을게요. 합치면은 34와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적어놓고 SSD도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M.2 3.0 P3 1이나 975 에보 같은 거 쓰면 2와트에서 8와트 내외로 전력 소비를 합니다. SATA 같은 경우에는 뭐 2, 3, 4와트 정도로 좀 낮은 전력 소비를 보고요. 근데 PCI 4.0 있죠. 980% 라든지 P4 1 같은 거 좀 고성능 제품 속도 6000, 7000 나오는 애들 걔네들은 10와트, 14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속도의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곱하기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4 1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14와트로 적었어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플랫터 개수에 따라 안에 들어가는 원판의 개수에 따라 전력 소비는 다른데 편안하게 평균 8와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2에서 제가 14 적었지만 8로 계산하십시오. 8 곱하기 해서 내가 쓰는 하드 개수를 적으면 됩니다. 하드 한 개 쓰고 있으니까 저는 8와트 하나 계산했습니다. 합치면은 22와트가 되겠죠. 하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원 넣을 때는 20와트까지 높게 당겨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드를 6개, 8개 다시는 분들은 파워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산하십시오. 그럴 땐 처음에 킬때 파워 6개 꽂으면 막 100와트 당겼어요. 그 하드 6개 달아 놓으면 파워에 그리고 기타 장치 이런 것들도 달면 다질수록 전력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다 중간 값 써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쓰고 있고 사운드 카드 외장으로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5와트 계산했고 거기에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USB 스피커 하나 쓰고 있으니까 이거 다 계산해서 대충 10와트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밑에다가 숫자만 옮겨줬습니다. 이거 330와트 여기 평균값 25와트 6와트 420와트 34, 22, 10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합계 계산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값 다 합쳐집니다. 권장 역량이 권장 역량이 제가 조금 여유있게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1100와트로 적혀있죠. 그러면 시중에 아마 1200와트나 1300와트를 팔고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시면 넉넉하게 쓰시는 거고 진짜 빡빡하게 사시면 1000와트까지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000와트 중에 품질이 떨어진 애들은 꺼질 수도 있습니다. 14,900에 40,000 조합은요.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1200을 권장드리고 오버를 전혀 안하고 쓰신다 그러면 사실 1000와트도 커버가 될 것이다. 아니면 좀 고급하우스 쓰시면 1000와트도 커버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것 말고 또 많이 쓰는 조합이 있죠. 7800X3D 간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7800X3D 어디 있습니까? 이쯤에 있네요. 얘가 아마 100와트 조금 넘게 쓸 거예요. 120와트는 안 넘어가. 그러면 110와트로 잡겠습니다. 110와트 적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꺼는 지워야 되겠죠. 인텔시피우는 안쓰니까. md꺼라서. 그리고 보드는 여전히 평균값이 25 넣고 메모리 저는 풀뱅에 블라완저입니다. 두개 넣어서 6와트 라고 칠게요. 근데 오버클럭을 좀 하고 싶으니까 오버에다가 치고 8와트 넣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픽 카드 아 400은 비싼데요 요새. 4080으로 가겠습니다. 4080 넣었을 때 평균값 300에서 400 사이니까 350조 하면 되겠네요. 350 넣고 여기 350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수냉쿨러 그대로 쓰겠습니다. 시스템팸 아 이쁘게 꾸밀래요. 6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34와트 그대로 넣겠습니다. 하드는 안쓰겠습니다. 하드 뺄 거예요. 지우고 싶은데 그냥 놔두고 일단 ss면 쓴다 치고 그러면 ss 14와트 ss 두개 쓴다 칠까요? 28로 넣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주변기 똑같이 써서 10와트로 잡겠습니다. 자 1회 계산하면은 565와트가 합계로 나오죠. 그리고 좀 여유있게 간다 해도 700이면 커버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게 700 딱 쓰기에는 전력섭이라는게 이미 꾸준히 한 500쯤 쓰는 걸 보이죠. 계산했을 때. 700 스탠다드나 브론즈 쓰면은 좀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데요. 이게 전력 변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750 골드를 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쓴다 치면. 그러면 실제로 7800 SD는 전력섭이 매우 낮기 때문에 4080 조합에도 750 골드로 커버가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CPU가 너무 낮은 전력섭이 쓰는 특수한 경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14600만 쓴다 쳐도 14600 같은 경우에는 전력섭이 좀 더 높거든요. 어느 정도 쓰냐면은 한 155 정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거 그냥 평균값 적으셔야 됩니다. 평균값 170이죠. 170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170 넣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800 바뀌죠. 그러면 i5에 여러분이 4080 가시면 850W 골드 사시면 전기료 충분히 아끼면서 넉넉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 이거 듣고도 잘 모르겠으면 밑에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 공유시켜 놓을 테니까 마음껏 받아서 쓰시고요. 요걸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니까 대신 어디서 가져와서 쓴다 신성적가다 이 정도는 언급해 주십시오. 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음에 찍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좋아요. 감사합니다.